전기기관차는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기관차 외부의 전선 또는 내부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기관차이다. 가스터빈이나 디젤터빈 등을 장착한 기관차는 전기발전으로 구동되지만 발전기와 전기모터가 동력전달부의 일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기관차로 분류하지 않는다. 최초의 전기기관차는 1837년 스코틀랜드인 로버트 데이비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전기기관차는 갈바니전지로 움직였고 나중에 크기가 더 큰 전기기관차를 만든 데이비슨은 1841년에 왕립 스코틀랜드 기술협회의 전시에 출품하면서 갈바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갈바니전지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일반 철도에서 기관차를 움직이기에는 적당하지 못했다. 최초의 전기철도 노선은 1895년 볼티모어 앰퍼샌드 오하이오 철도의 볼티모어 벨트선으로 전체 길이는 4마일이었다. 당시 세대의 보보 기관차가 도입되었으며 전철화 구간의 남쪽 끝에서는 다른 열차의 전기기관차와 객차를 모두 붙여서 운행하였다. 대한민국의 전기기관차들, 좌측부터 8000호 대전기기관차, 8200호 대전기기관차, 8100호 대전기기관차 일제강점기에 금강산선에서의 운행을 위해 대로형 전기기관차를 일본에서 도입한 적이 있으나, 분당과 한국전쟁으로 금강산선에 접근할 수 없어진 관계로 철도청 소유의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하였다. 다시 한국의 전기기관차가 들어온 것은 1970년대의 산업간선으로 불리는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의 전철화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철도의 시대가 열리면서 붙어다. 1970년대 태백선 전철화로 인하여 대량의 석탄 수송을 위한 목표로 50시, S그룹에서 개발하고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제작하여 들어온 것이다. 개통 당시에는 영서, 영동지역 일대의 무연탄과 시멘트를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견일력이 좋은 8000호대를 도입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충북선, 경부선, 호남선 등의 전철화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격적인 여객열차의 전철화를 위해 8100호대, 8200호대, 8500호대를 도입하였다. 1998년부터 8100호대가 2003년부터 8200호대가 2012년부터 8500호대가 2012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전기철도 운행구간은 2727.1km이다. 2020년 기준으로 총 175대 한국철도공사 소속 전기기관차가 운행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